찾았다, 명단. 근데 자꾸 알라보였어요. 꽃이든 사람이든 항상 햇빛 출봐야지. 뭐 하는 거야? 우리 집에 늘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있었까? 파이팅. 그리고 야문이다. 난 지금도 이 하모니카를 불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. 저 바다의 색깔을 기억해 나의 작은 소리 바다 속에 녹아내려 파도 따라 떠나가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저의 그 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나의 야문가 나의 야문에 나의 야문이 저녁빛의 온도를 기억해 따뜻한 바람에 휘날리는 커튼 사이 들어올리는 새 태양 나를 향하고 기침이 나올 것 같은 오후 저녁기와 온도는 남아서 보이지 않지만 너의 안에 어딘가에 숨어지던 맑은 기억 어쩌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유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늘 기억에 남는 건 아름다워 다시는 뭘까 따뜻한 햇빛이 내 감싸던 건 내게도 있었어 그때가 드리워 한 걸음 씩 내가 다가가도 될까 한 걸음 씩 나와 오시면서 함께 나 피아노 칠 때 누가 뛰어든 거 처음이야 나도 태아노 치는데 기아들은 건 처음이야 이윤선이야 이윤선이야 땅 이벤튼 땅 티 태아노